잠깐만요. 며칠이나 아프겠네. 됐어요. 가만 있어봐요. 됐어요, 그만해요. 아프다고 일단 언제고. 화나라고요, 좀. 사람 미련 남게 왜 그래요? 왜 손을 대고 그래요? 안 마주치려고 노력했다고요. 일주일 넘게 노숙하고 도둑질하고 그러면서도 당신한테 돈 빌려달라는 말도 안 했어요. 당신 인생에 안 끼어들려고.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 나타나서 약 발라주고 친절하고 난리해요, 정말. 짜증나게 진짜. 왜 화를 내죠? 나 결혼했어요, 이거. 결혼반지 맞아요. 그런데 남편이 없어요. 그래서 와달라고 해도 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. 결혼했는데 왜 남편이 없어요? 없어졌어요. 죽은 것도 아니고 이혼한 것도 아닌데 그냥 없어졌다고요. 뭐 한 것도 없어요, 그냥. 달달한 것 딱 네 개? 달랑 그거 네 개 해 주고 없어졌어요. 겨우 하루같이 보는 거. 웃기죠.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준 적도 없어요. 맨날 나만 고백하고. 그리고 없어졌어. 아, 억울해 진짜 씨. 그래도 잊어주려고 했단 말이여. 해티엔딩이라고 그래서. 그런데 무슨 해티엔딩이여. 이럴 거면 왜 헤어진지도 모르겠고. 날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내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고. 집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. 나 여기 아는 사람도 없는데 돈도 없고.